갑자기 에이스로 등극합니다. 호쿤을 이긴 사람 처음이어서 지금. 그러네? 자, 초성 퀴즈 바로 갑니다. 화면에 나오는 키워드를 보시고 초성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갑니다. 이거. 아니, 우리 방송쟁이들이잖아요. 이거 알아야죠. 이거. 정답. 정답. 재방송. 그리고요. 이분 큰일 났네. 아닙니다. 정답. 재방송, 본방송, 생방송. 자,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방송, 본방송, 생방송. 아직 재방, 본방, 생방을 피치는 아직 잘 모르나요? 생방송 알아요. 생방송 알아요? 라이브. 자, 올라갑니다. 3단계 갑니다. 존 앤 맥 파이팅. 아니, 저 남편이랑 같이 오셨다면서요. 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잘하세요. 진짜? 그래요? 같이 왔어요? 여고, 나 3단계 왔어요. 어디 계세요? 안녕!